아 으 예 으 까르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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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니몬타나 오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라지볼라라 얘를 처음으로 보네 지금 여기 보네 라지 모 라라 지민이 진짜 못해 까 르 도 나라 까 르 도 나라 오하아 너 뭐예요? 나 쉬고 있어 뭐 먹었어요? 아 나 밥 먹었어 형 멋있는데요 보니까 난 니거 못봤는데 아 나 나 너 춤추는거 봤다 어 그래 파이팅하고 네 파이팅합시다 어 그래 그래 파이팅 왕관지 뭐야 사탕이냐? 사탕이냐? 사탕이네 사탕이네 거울 때 많이 먹었던거 그래 파이팅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막내 전정국입니다 네 네 음흠 음흠 짱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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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정국 친구 우리 가볼까요? 우리 폭풍이 가요 폭풍이 가요 네 앞앞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막내 전정국입니다 네 전정국 친구 아 형이 알려준대로 해라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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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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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이다 출빈씨 출빈씨 제일 성공한 파스타처럼 굳었네 아 아 멋있다 파스타 같아 오비형 진짜 멋있다 아닌데 있는데 무슨 화가 없어졌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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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아니요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